62번입니다. 62번은 제가 분류라기보다도 문제 출제를 하고 나서 평가했을 때 실제적으로 소방기계 쪽에는 그렇게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알고는 계셔야 되지만 수동식 기동장치 부분, 수동식 기동장치 부분을 할 때 비상스위치에 대해서 설명이나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비상스위치는 일반적으로 소방전기 쪽에서 자주 출제되는 필기 문제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왜? 일단은 이 설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기계는 전기든 전부 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모적으로 설비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기계 쪽에는 잘 출제되지 않는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이번에 출제가 됐더라라고 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분말 소화 설비일 수도 있고요. 가스 소화 설비계, 가스계 쪽은 이렇게 보신다고 보면 돼요.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쪽에는 수동식 기동장치,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조적으로 RM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동식 기동장치가 딱 있고요. 출입구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비상등이 되겠죠. 방출등이죠. 방출등. 얘 지금 작동해 수동 조작함이에요. 이게. 수동 조작함. 조작함이고 좀 더 뒤에 그림 있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기가 방출등. 방출등은 뭐냐면 지금 방출되고 있으니까 뭐예요? 여기에 방어구역에 오지 말라고 들어오는 게 방출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이덴도 있을 거고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여기 이 수동 조작함 부분에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인근에는 비상 스위치. 이런 비상 스위치. 이 비상 스위치가 말 그대로 뭐예요? 얘가 동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비상으로 일단 사람이 대피하기 전에. 이 안쪽에는 뭐가 있겠어요? 사이덴이 들어가 있겠죠. 이 방어구역 내에는 사이덴이 들어가 있겠죠. 빨리 대피하시오. 가스가 나올 거니까. 아니면 분말이 나올 때니까. 자, 그런데 사람이 막 이제 막 바로 저쪽 깊죽에 있었다 보니까 막 뛰어오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동작을 했어. 동작을 하게 되면 이거를 보고 어떻게 돼요? 비상 스위치를 누르면 얘가 잠시 딜레이가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상 스위치 설명에 대해서 옳은 것은 해서 보시면 1번입니다. 자동 복귀형, 자동으로 복귀되는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수동식으로 눌러지는 이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수신기 있는 것을 순간 정지시켰다가 이게 뭐냐고요? 다시 하게 되면 복귀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그 시간을 보통 한 60초 이내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 복귀형 스위치라는 것.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다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분말사화설비 외에 기동장치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수동식이 있을 것이고 수동식은 어떻게 해요? 화재 시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거예요. 보통 누름 버튼을 했을 때. 자동식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화재 감지기 동작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물분분 등에 사용하는 것들은 그리고 프리액션 밸브에 사용하는 무슨 회로? 그렇죠? 교차회로. 교차회로 정의가 뭐예요? 교차회로. 그렇죠? 방어구역 내에 두 개 이상의 감지기 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감지기가 동시에 작동을 했을 때 작동을 했죠. 작동을 했을 때 어떻게? 소화설비가 동작하는 회로를 우리가 교차회로라고 정의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교차회로. 전기 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기계 쪽에도 기본적으로 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숙의 소화설비 중에서 교차회로 쓰는 게 뭐 있어요? 준비 작동식하고 일제 개방 밸브. 준비 작동식에 포함되어 있는 부합식도 같이 들어가겠죠? 부합식. 부합식도 같이 들어가겠죠? 얘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렇죠? 교차회로를 쓴다고요. 교차회로. 물미포, 이할, 전기에서 잘 나왔죠? 청분강. 그런데 청분강은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청분강은 용어가 청정소화약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물, 물분무,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로겐, 분말, 강화액. 그다음에 청정소화액. 그렇죠? 청정소화액이 바뀌는 게 어떻게 됐어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그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깨고 계셔야 돼요. 교차회로 쓰는 방식. 수계에서는 이거 두 개. 그렇죠? 물분무 등에서는 이거.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무슨 회로 방식? 교차회로 방식. 그래서 이 교차회로는 감지기 A, B회로에 의해서 어떻게 설비가 동작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동식에는 가스압력식, 전기식, 기계식이라는 세 종류가 있고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뭘요?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를 설치하라고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비상스위치는 뭐든요? 자동 복귀형 스위치로서 수신기에 내장된 타임머를 보통 어떻게? 그게 60초 이내를 순간정지시켜요. 60초 이내로 순간정지시켜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계층은 위험을 하다 보니까 동작을 하게 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출 등도 켜져서 접근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안쪽에 사이렌이 있어서 빨리 대피하시오라고 알려줘요. 사람 빨리 피하라고. 그런데 막상 사람이 이동하다가 안쪽에 있다가 좀 늦을 수도 있을 때 사용하는 게 비상스위치다라고 하시고 그 스위치는 무슨형? 자동 복귀형 스위치로서 순간정지시키는 것으로서 다시 누르면 타임머가 어떻게? 작동이 진행되더라라고 하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 쪽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기계 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내 것화시키고 기본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여요. 방출 표시등, 방어구역 출입구가 있고 하게 되면 이쪽에 이제 조작함. 이게 아까 표현된 제가 말씀드렸던 RM입니다. RM. 출입구 근방에 설치하고 거기에 뭘 사라고요? 그렇죠. 비상스위치. 비상스위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